믿음직하게 수호하며 당기 가리키는 한방향으로만 손꼬를 내대고 나아가는 사상과 신념의 전이 되어 세상에는 낯당기와 최고사령관기를 펄펄 휘날리며 진출하는 대규모 법용집단의 장엄한 절의 흐름은 자선혁명의 초창기 키치 높이 억척같이 다져온 우리 혁명무력의 전투력과 무진 막강한 내력을 과시하며 수킬로미터의 해안가의 질병에 늘어선 삼백여문의 대구경 자엠포들 경야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 명령만 내 우리의 날개 위엔 태양이 있거 우리의 날개 아래는 평양이 있다는 충정의 마음을 지니고 당중앙을 사수하는 미의로운 비행사들이 있어 저국의 하늘은 언제나 맑고 푸른 것입니다 이즈의 하늘은 언제나 맑고 푸른 것입니다 백두산 전출비인의 탐욕과 배짱을 그대로 닮은 우리 항공군의 단호하고도 모자비한 타격력! 정수기들에서 멸적의 폭탄들이 불소나기마냥 쏟아졌습니다! 침략전쟁에는 성의의 저국통일 대정거! 이것이 백두산 흉흉간군의 원칙적 입장이며 투쟁 방식입니다! 끝까지 섬멸의 조준경란에 집어넣고 최후명령의 시각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린민의 철천기 원수 미제 침략자들에게 죽음을 주자! 뚜렷! 동교롭지 날뛰는 침략자들의 본고지들을 흔적도 없이 모자비하게 초토화해 버리자! 침략대의 폭소심안과 멸적의 포문을 연 일당백 퍼병들! 침략대의 포기 전입니다! 그 보기 전, 그 비소의 폭정제한 피카를 금수로돈계급의 검신적인 투쟁이 나온 자랑찬 결실이라고 높이 평가하셨습니다. 경량인 최고사령관 공직에서는 오늘 훈련을 통하여 소설인민군 개군 공유들의 실전 대비대란 신형 다남선 로켓의 매력이 남김없이 과시됐다고 하시면서 주체적 해군 무력한 마에서 또 하나의 새로운 기종표를 마련했다고 조선인민군 개군의 해산작전 능력은 이를 계기로 비약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못내 기뻐하셨습니다. 최신 군사 과학기술적 요구에 맞게 다남선의 전투적 성능과 다남선 로켓의 명중성을 높이는 데서 나서는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며 끝없는 심혈과 로고를 바쳐오신 경량인 최고사령관 동지 경량인 최고사령관 동지께서는 조선인민군 개군을 더욱 강화하셨습니다. 모두 다 원수 견빌하라! 위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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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고사령관 동지를 모시어 우리의 뱃심은 둔둔합니다. 우리는 그 누구보다도 평화를 사랑하고 행복을 기중히 여깁니다. 하지만 위대와 그 추정 세력들이 우리의 행복을 어째보려고 날뛰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참을 수 있겠습니까? 경량인 최고사령관 동지께서 일단 명령만 내리신다면 수령을 위하여 조국을 위하여 자기의 한 목숨을 서슴없이 바친 전하의 영웅들처럼 이 땅에서 최후 승리를 이룩하고 조선사람의 본때를 보여주겠습니다. 미제는 어리석습니다. 상대가 누군지도 모르고 마구 허둥이는 미제의 침략자들에게 우리는 제3차 5차의 핵먹등으로 미국놈들이 대갈통에 철취의 불별악을 내릴 것입니다. 미국놈들이 미쳐도 더럽게는 미쳤습니다. 우리는 경량인 최고사령관 동지 명령만을 기다립니다. 우리는 명령만 떨어뜨리면 미교라는 땅덩어리에 핵비라를 주고 수직으로 떨어뜨릴 것입니다. 하여 이 지구상에서 미교라는 땅덩어리를 영영 없애버리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대짱이고 신념입니다. 조국통일 성전으로 부르는 당의 목소리가 의리의 가슴을 세차게 울려주고 있습니다. 전쟁의 불구름을 몰아오고 세상 멋된 짓을 골라가며 하는 미제와 그 침략 무리들이 이 하늘, 이 땅에서 어떻게 녹아나는가를 세계는 똑똑히 알게 될 것입니다. 전쟁의 불구름을 몰아오고 이하늘은 이하늘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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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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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